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문학론과 문학개념 매뉴얼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게 올해 문학론 교재 3종 세트의 표지입니다. 표지. 문학론 본교재가 있고 문학론 분석해설서가 있고 문학론의 스키마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3종으로 랩핑된 교재를 받으셨을 겁니다. 이거는 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학개념 매뉴얼 교재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 권짜리야. 한 권짜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문학론 OT를 클릭해서 들어왔을 수도 있고 문학개념 매뉴얼 OT를 클릭해서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문학론 들어왔는데 왜 문학개념 매뉴얼이 있지? 또는 나는 문학개념 매뉴얼 들어왔는데 왜 문학론을 설명하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사실 한 세트입니다. 이거를 묶어 놓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한 세트거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함께 진행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학론으로 들어와도 이 OT가 맞고 문학개념 매뉴얼로 들어와도 이 OT가 맞는 거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두 번 수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자 일단 그 점을 좀 알아주시고 아니 그럼 김상훈 너는 오리엔테이션도 한 번에 할 거면서 왜 이걸 이렇게 나눠놨냐. 다 이유가 있죠. 우리가 문학을 학습을 하다 보면 문학론은 부제도 있습니다만 작품을 읽는 법 문제를 푸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목차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그걸 다시 장르별로 세분화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특히 올해 버전부터는 문제에 대한 접근법 이런 걸 강화를 시켰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말 그대로 작품을 잘 이해하고 문제를 잘 푸는 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학이라는 게 학습을 하다 보면 이 개념이 등장을 해. 그치? 그래서 시를 막 공부하다 보면 갑자기 역설 막 이런 게 나오고 소설을 막 공부하다 보면 복선 이런 개념이 튀어나온단 말이야. 이식의 흐름이 나오면 또 뭐 장르 불문하고 객관적 선관물이 뭐냐 이거 튀어나오면 이제 또 그 개념들을 막 여기서 설명을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너무 정신 없어져. 이게 그냥 약간 포인트가 흐려지는 거지. 이거는 아니 이제 작품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읽고 문제를 어떻게 선지 분석하고 보기 활용해서 푸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역설 나왔으니까 자 여기서 역설 막 설명해 줄게 역설도 이야기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러다 보면 아 이게 뭔가 집중력이 좀 깨지더라. 그치? 그리고 첫 번째 이유가 본연의 목적에 집중하자는 거야. 각각의. 그치? 개념은 개념. 이거는 작품과 문제. 그치? 이거 1번이었고 두 번째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을 하다가 야 잠깐 이번에는 개념을 좀 한번 정리하고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죠. 이거는 뭐 수업 운영의 어떤 하나의 테크닉이다.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또 생기느냐. 이런 거야. 자 이 문학에서 필요한 모든 개념들을 다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이제 철저하게 그 해 이제 지금의 최신의 트렌드에 맞게 이제 구성이 되는 거고 이 문학론은 이거는 이제 어떤 최신의 트렌드도 반영을 하지만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문학 개념들은 사실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빠짐없이 정리하자가 포인트인데 빠짐없이. 그치?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이번 뭐 수능에 어떤 개념이 나왔다.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중요하게 막 설명을 해. 다 적어 놓고. 그치? 그러다 보면 이 개념을 여기서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치? 뭐 어떤 개념은 최근 시험에 안 다뤄진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치? 이런 것들이라든가. 그럼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도 뭐든 이렇게 모아서 정리해야 되는 것들. 개념을 말하자면 총정기 느낌으로. 그거는 한 권에다 다 몰아야 돼. 그래야 이거 나중에 학습을 집약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딱 이런 느낌이야. 네가 이제 문학 개념을 막 공부를 할 때. 어떤 거는 학교에서 막 배워가지고 학교 교과서에다가 막 잘 정리를 해놨어. 어떤 거는 김상훈의 문학론을 들으면서 여기다가 막 잘 정리를 해놓고 어떤 거는 또 EBS를 풀다가 거기에다 막 잘 정리를 해놨었거든. 열심히 공부한 건데 나중에 이걸 활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네가 이걸 어디서 했는지도 헷갈려. 그치? 공부라는 거는 이게 반복 학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내용을 여기저기 다 흩어놔 버리면. 그쵸? 그래서 이거를 아예 딱 분리를 시킨 거예요. 분리를 시켜서 여기서는 작품과 문제에 정확하게 집중하자. 그치? 그리고 여기서는 이 개념을 빠짐없이 모아서 한 번에 딱 깔끔하게 정리하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다시 찾아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이 둘을 분리시켜 놓은 거야. 하지만 사실 얘들은 여러분들이 올해 수능 국어에서 어떤 문학이라는 한 파트를 완전히 소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콜라보죠. 콜라보. 표시 압니까? 콜라보. 이 둘은 사실상 한 세트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물론 이 사이에서 어떤 수강이나 이런 거, 수강 순서나 이런 것들은 마지막에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지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각각의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렇게 큰 틀을 잡아주신 다음에 이제 설명은 문학론부터 시작을 해서 문학론의 하나의 구성 요소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문학 개념 매뉴얼로 진행하는 순서로 OT 가겠습니다. 그래서 문학론에서 세트에서 첫 번째인 본교제. 본교제입니다. 자, 본교제의 앞에 머리말과 목차를 수록을 했습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거는 뭐 교제에서 세 번째 목차 페이지니까 그냥 그걸 참고해 주시면 돼요. 문학론 본교제입니다. 문학론 본교제는 거의가 몇몇 이론 정리도 들어가 있는데 평가원 기출문항을 근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문학론으로 대표되는 우리 기출론 시리즈는 근본적으로 평가원 기출을 통해서 수능 국어가 어떤 시험인가를 이해하고 그 방향에 맞추어 학습을 하는 토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학론 본교제에는 몇몇 이론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거의가 평가원 기출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최근 문제들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예전 문제들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성 자체는 일단 앞에 독해의 대원칙이라고 해서 장르를 불문하고 문학을 학습하기 위해서 이런 점들을 꼭 네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한 세 파트 정도로 나눠서 수록을 했고 그러면 이제 큰 밑그림을 그렸으면 이걸 좀 더 세분화시켜서 초점화해야겠죠. 그래서 장르별 설명이 들어갑니다. 장르별 설명 그래서 거기에 현대소설 부터 시작해서 현대소설, 고전소설, 현대시, 고전시가, 극수필까지 이렇게 다섯 개 장르를 각각 한 장르씩 집중적으로 파는 거예요. 문학이라는 큰 틀에서 우리가 학습을 합니다만 또 각각의 영역들에서 문제되는 것들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세분화시켜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록과 수능 국어 만점을 위한 10개명은 올해 추가된 부분인데 이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큰 틀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202 문학론인데 문학론 참 올해 이 문학론 교재 제가 매해 문학론 너무 여러분들 사랑해 주시고 많이 도움받았다고 말씀해 주시면 참 보람을 느끼는 그런 콘텐츠입니다만 그래서 매해 참 공을 많이 드리고 다른 교재들도 다 그렇습니다만 공을 들여서 또 개정을 하고 그런 교재인데 올해는 특히 정말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고민이 많고 공을 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문학이 너무 어려워진 거죠. 그렇죠? 문학이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최근 몇 년 동안은 사실 수능 국어 하면 독서의 세상이었습니다. 실제 데이터로도 최근 몇 년간 수능에서 오답률 상위 12까지를 뽑아보면 진짜 문학은 한 문제 들어갈까 말까 한 문제 들어갈까 말까 거의 독서가 완전히 수능 국어였던 그런 키가 되었던 관건이었던 그런 세상이었는데 작년에 갑자기 문학이 확 난이도가 올라오면서 독서가 거의 비등비등하거나 또는 문학이 거의 수능 국어를 결정한다고 될 정도로 중요한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된 어떤 세상에 대비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구성할까 그 지점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교제를 구성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 거든요. 뭐냐면 이 질문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뭐냐면 그래서 뭐가 어려워졌느냐 정확히 말하면 어려워진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야. 똑같은 문학 시험이잖아. 뭐가 도대체 어려워졌느냐 그거를 일단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 그냥 문학이 어려워졌다는데 그게 아니고 야 문학에서 이러이러 이런 게 어려워진 거야. 문제가 요러 요러 요렇게 출제되니까 어려워진 거야.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분석이 따라와야 돼요.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뭐 문학이 어렵다는데 이거 그냥 이런 식의 어떤 학습밖에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6월 작년 9월 모의평가 수능에까지 근데 제 결론은 그거예요. 뭐냐 신박한 뭐는 없다. 여러분 이 말 알아요? 신박하다? 그러니까 와 이런 게 다 있었네? 그치? 이런 건 없어. 이런 건 없더라. 여러분들 수능의 역사가 94학년도부터 시작됐어요. 94학년도부터 엄청난 세월이죠. 그죠? 30년이 넘었습니다. 물론 이제 초창기 수능과 지금의 수능은 뭐 진짜 천차만별이고 그치? 또 중간중간에 또 많은 변화들 이런 거 있었기 때문에 뭐 이걸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30년 와 어마어마한 세월이야. 네가 지금 대부분 19살이나 뭐 N수고 20대 초반 정도 될 텐데 네가 네가 맞이하면 50살 돼 있는 거야. 그치? 우리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이 강산이 지금 세 번 변한 거야. 세 번 이 강산이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초입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치? 아 엄청난 세월이거든. 그러면 그거야 이미 뭔가 나올 만한 것들 시도 될 만한 것들은 이미 다 나왔다. 이미 다 이 30년 역사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포인트가 좀 더 강조가 됐냐. 그치?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는데 맞아 뭐 굳이 그렇게 그냥 뭐 쉽게 가지 뭐. 그치?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은 완전히 이제 독서의 힘이 실려 있었고 문화는 그냥 완전히 겨까지였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좋은 컨디션에 가서 잘 읽으면 돼. 그럼 대체로 그냥 다 해결이 됐었어. 근데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닌 거야. 근데 그 어려워졌다는 그런 포인트들이 다 이 30년 역사 안에 이미 다 나타났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2010학년도 근처에 이 당시 평가원 시험이 지금이랑 상당히 유사했었습니다. 특히 문학이. 특히 문학이. 그래서 작년에 그런 말들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평가원의 어떤 이런 기출의 트렌드가 예전 기출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런 말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문학에서는 상당히 저는 그 말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본교재에도 예전 기출들이 꽤 있고 특히 이제 이거 별개입니다만 문학론으로 학습하시고 나면 기출로 연습하시는 유네스코라는 소스가 있는데 기출입니다. 이건 또 별도 OT냐 이런 게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거기에서 최근 5년치 오리지널도 있습니다만 오리지널 그냥 5 플러스 알파라고 5년 이전 거 중에서 예전에 공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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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문제들 까지 해서 좋은 것만 추려놓은 거 있거든 특히 문학은 운문산문 두 권으로 나눠서 출시를 했는데 이거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거야. 그래서 짧게 또 하나 홍보하고 도움될 거예요. 이거 꼭 활용해 주세요. 잘 적어놨죠? 하시고 적읍시다. 30년 역사 안에 이미 나올 거는 다 나왔어. 근데 그런 게 최근 몇 년 동안 너무 안 나오니까 잊혀져 있었던 거지.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런 게 있다는 것도 잘 몰라. 하지만 결국은 수능 국어 그 안에서 문학 수능 평가원 문학 시험이라는 큰 틀 안에서는 이미 그런 포인트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다시 살려내보고 다시 부각할 만한 어떤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김상원 국어의 모토 수능 국어 본질을 통찰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30년 역사라는 이 아탄이 담겨있는 어떤 하나의 거대한 본질 그치? 이거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 여기에 사실상 새로운 건 없었다. 최근에 문학이 어려워졌다는 게 그치? 근데 그 포인트들을 얼마나 잘 잡아낼 수 있느냐. 여기에서 우리 학습의 방향이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작년 수능 똥깐 할머니 그것도 우리 현대소설에 있어요. 마지막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도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만 근본적으로 뭐가 어려웠느냐. 똥깐 할머니 그냥 싸우고 똥깐 할머니 갇혀있고 이런 내용인데 제가 항상 그 강조했던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문학을 학습할 때 FM으로 간다. FM으로 아니? 그래서 팩트부터 일단 정리하고 사실관계부터 그 다음에 의미해석 미닝으로 간다. 항상 이 순서를 유지해야 되고 이거는 작품 독해에서도 그렇고 문제에서도 똑같다. 그래서 소설에서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이 팩트 정리할 때 장면을 나누고 팩트 정리해라. 그리고 인물관계가 만약에 복잡하다면 구조도를 꼭 그리는 훈련을 해라. 그리고 이거를 평소에 막 해놓지 않으면 아 쉽지 않아. 체험장 가서 오늘 막 집중해서 잘 풀어야지. 안 된다고 그게 안 돼. 그죠? 그래서 이거 되게 강조했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골목관 똥가 할머니를 출제자들이 야 이 올해 너 학생들 문학으로 한번 그래. 풀테면 풀어봐. 이렇게 저는 출제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쉽게 가고 싶었을 거예요. 뭐냐면 이쪽 부분을 건드렸으면 어려워졌다고 비판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치? 근데 똥가 할머니는 이쪽을 포인트를 둔 거야. 그냥 인물관계 잘 파악이 되는지 소설의 가장 기본은 뭐 여러분들 소설은 어떤 장릅입니까? 갈등의 문학이잖아. 그치? 그러면 최소한 누가 나오고 이 인물들이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있고 그런 건 알아야 된다. 그거야. 그걸 물어봤던 건데 이런 어떤 훈련들이 평상시에 잘 안 돼 있던 친구들 그치? 포인트가 그냥 뭐 소설은 재밌게 읽으면 되고 그치? 뭐 그냥 뭐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어떤 체계적인 훈련이 안 돼 있던 친구들은 하 이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각각의 장르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확인하고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치? 특히 이제 작년에 도드라졌던 이런 포인트들은 별도로 우리가 강조해서 학습을 해야겠죠. 특히 이번 파트에서는 이거 부록에서 아 요거를 작년에도 강조하긴 했었는데 이 장면 나누고 인물 정리하고 이런 것들 훈련하는 거를 아예 올해는 여기 별도 부록에 챕터 하나로 넣어서 훈련하실 수 있게 아예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더 강화 트렌드에 맞게 강화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학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 그래서 어 그 왜 어려워지고 있느냐 그치? 왜 작년에 뭐가 도대체 그렇게 어려웠느냐 그치? 이거 그런 것들을 작년별로 쭉 이야기를 해볼 거고 각각의 포인트에서 반영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 또 작년에 왜 어려웠느냐 그치?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뭐냐면 자 부제가 작품을 읽는 법과 문제를 푸는 법인데 이 문제 요게 또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문제가 어려웠던 건데 결국 그거거든 작품도 캐가 잘 안 됐을 수도 있고 근본적으로 또 까라모니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문제였던 거야 작품을 차곡차곡 인물관계나 갈등관계를 파악하면서 시간 안에 빨리빨리 하는 연습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훈련이 평소에 있었어야 했던 건데 최근에 작년 시험에 이 문제 문제 문제를 어떻게 해야 잘 풀 것이냐 이게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작품은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정리가 됐다 막상 문제를 가서 풀려고 하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이런 현상들이 작년에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을 좀 상당히 강화했어요 요거를 왜 어렵다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도 보시면 이제 이거 부록이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능, 국어, 문학, 만점을 위한 십계명 이 정도 이 십계명 정도는 진짜 학생들이 꼭 어느 순간에도 기억하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요 두 챕터를 새로 만들어서 넣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부록이나 요 십계명 안에 보면 선지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 제가 작년까지도 사실 이걸 하긴 했어 문학론에서 다 하긴 했는데 좀 막 이거를 뭐랄까 그렇게 막 강조하진 않았죠 문제가 대체로 뭐 평양하게 출제가 되고 또 했으니까 이거 너무 뭐랄까 이걸 좀 강조하는 거는 좀 그 약간 뭐랄까 이렇게 기술자 같은 느낌 문학을 가르치 본질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술자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걸 막 그렇게 막 부각하고 강조하지 않았었는데 아 이제 좀 트렌드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부록에 보면 이 보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우리가 문학에서 보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또 일반적으로 합니다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활용을 하고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되고 출제자들은 어떻게 함정을 파는가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본격적으로 우리가 정리할 타이밍인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것들을 이번에 이쪽에 대폭 보강했습니다 이쪽에 대폭 그래서 문제를 푸는 법이 아주 기존의 문학론보다 훨씬 강화가 됐고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있다 이렇게 해서 최근에 어떤 문학이 어렵다는 것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본격적인 강의에서 다시 또 자세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문학론은 아까 3종 세트라고 그랬죠 우리 두 번째 문학론의 분석 해서를 써네요 그래서 분석 해서를 썼데 이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수업을 하긴 하지만 일단 첫 번째는 인간의 기억력이라는 것은 참 연약합니다 그렇죠 또 수업을 듣다 보면 몰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다 그걸 기억할 수 없어 특히 특징적인 지점들 수업 끝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대부분 농담만 기억나지 않아요 본론은 뭐였는지 기억 안 나고 김사원이 그때 유네스코 공부하고 이 새끼 이거 봐 막 이런 것만 기억이 나는 거야 이거 그치? 근데 자 봐 봐 그래 그럴 수 있어 이 분석 해서를 써는 자 두 가지 이 비읍 시옷 이걸 왜 탄생했어요 그죠? 자 이거 이 비읍 시옷 자 네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야 아니잖아 첫 번째는 복습입니다 복습 복습 뭘 들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여러분들 이게 그쵸?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을 다 여기다 정의해 놓은 거야 그치? 요거는 이제 작품 분석의 한 페이지를 보여드리는 거고 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는 문제 분석의 한 페이지를 보여주는 거야 그쵸? 이거 정답 해설이 있고 오답 해설이 있는데 문제 출제 포인트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정오답 확인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출제 포인트도 확인하고 요거는 이제 좀 한 페이지 인용한 건데 어떤 거는 막 어려운 문제 이런 거는 해설이 한 문제 해설이 막 두 장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설명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 그래서 원래 이 해설지의 원래 포맷을 처음에 이름을 뭐라고 붙였었냐면 수업을 수업을 읽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치? 그러니까 수업을 네가 듣기도 하지만 집에 가서 혼자 복습할 때는 내가 또 옆에서 막 다 해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수업을 그냥 읽어보는 거야 수업을 읽다 읽다 아시겠죠? 요거 자 그 컨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 복습을 읽다 그치? 수업의 복습 두 번째는 뭐냐 자 뭐겠어요? 분석입니다 분석 분석 특히 기출은 특히 기출은 맨날 듣느냐 야 기출 단순히 풀고 끝나는 거 아니야 분석해 분석 그래 처음 듣는 놈 아니잖아 우리 근데 딱 너가 혼자 앉아가지고 아 분석해 봐야지 그러면 니 스스로 아마 이게 된 것 같아 나는 이것인가 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 뭘 해야 될지 나도 잘 모르겠는 거야 그치? 아니 그건 진짜야 여러분들 그쵸? 그럼 내가 너를 무시하거나 절대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학생인 거야 배우려고 온 거죠 네가 분석이 잘 되면 뭐하러 수업을 들어요 그냥 혼자 하면 되지 그치? 이게 근데 너무 난감하다고 분석을 하라는데 뭘 하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국어가 그렇게 애매하니까 그냥 뭐 되는대로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 그래서 그래서 이 해설지가 나온 거예요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 해설지 수업을 읽다를 모토로 하는 해설지는 작품 분석 이거 작품인데 작품 읽기 전에 네가 반드시 한번 체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치? 그 작품에서 이런 포인트에서 이런 것들은 꼭 네가 놓치면 안 돼 그쵸? 이런 거 확인해 볼 수 있게 그치? 전체 지문에 대한 분석 이게 다 들어가 있어 그리고 여기 이제 장르별 특성에 따라서 또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치? 아 이거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거 그치? 분석이라는 거를 해보는 거지 그리고 아까 이제 문제도 당연히 정오답의 근거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출제 포인트도 있고 대체로 이제 간단하게 들어가 있는 해설들인데 긴 거에는 이제 그 어떤 문제의 논점과 마지막에 이 문제가 남기는 교훈이 무엇인가 주로 이제 정답률이 50%가 안 되는 문항들 이런 것들은 그치? 그러려고 기출 공부하는 거잖아 당장 뭐 네가 오늘 이 문제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이제 풀고 나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그거예요 50% 이하 문제들은 아주 자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분석이 절대 한 번에 잘 안 됩니다 쉽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학습은 모방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따라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하다보면 어느 순간 믿게 돼 있는 거야 그게 그치? 그런 원리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 분석의 설서가 따라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두 가지 이거 첫 번째 뭐라고 복습 완전한 복습을 위해서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두 번째가 분석 알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항론 스키마 북입니다 여러분 아마 처음에 OT 시간을 보시고 약간 좀 허걱했을 수도 있어요 뭐 OT가 이렇게 길냐 근데 하 일단 제가 정말 공을 들여서 준비했고 할 말이 많아요 할 말이 많고 그 다음에 그 문학 어렵잖아 그치? 그래 뭐 어떤 OT도 되면서 전체적인 어떤 학습의 방향성 이런 거를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항론 세트의 세 번째는 이제 스키마 북입니다 스키마 북 스키마가 뭔지 아세요? 가장 쉽게 변화하면 배경지식 정도 됩니다 스키마 배경지식인데 이건 이제 뭐냐면 그 고민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수능이 기본적인 어떤 사고력 시험이다 라는 거는 사실 너무 선명합니다 다 알아 다 하는 포인트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항상 제가 강조하는 포인트가 수능은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출제를 한다 교육과정 평가원 이 사람들은 문제를 출제할 때 그냥 출제자들이 순간 나 이런 거 내보고 싶어 이런 걸 출제하는 게 아니고 교육과정을 평가한다는 대원칙이 있는 거야 대원칙이 있고 이거를 평가해야 된다고 이거를 그러면 어떤 지문에나 이런 걸 선정하는 기준 또는 어떤 문제의 출제 포인트를 만들 때 이거를 적극 고려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이 교육과정을 예를 들면 이건 초1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초1부터 6까지 중1부터 3까지 고1부터 3까지 이게 이제 교육과정인데 이 과정을 충실하게 잘 밟아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럼 이 교육과정의 어떤 베이스가 잘 깔려 있을 거예요 근데 또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죠 중2때 또 인생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과 세상에 대한 어떤 뭐 반항식 그렇지? 그런 것도 좀 엇나갔다가 정신 못 차리다가 다시 생각해보니 그래 공부해야겠다 아 뭔가 한 이 정도의 어떤 공백이 있는 친구죠 정신 못 차리고 맨날 유튜브 이런 거 빠져가지고 게임에 빠지고 그냥 그렇지? 뭐 그런 거 안 했지만 뭐 한 것도 없이 그냥 허무하게 뭐 그렇지? 공부는 또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공부 좀 해봐야겠다 이런 친구들은 사실 이거 되게 마이너스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국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고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교육과정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게 전무해버리면 아 이거 쉽지 않아 응? 딱 그거야 이걸 진짜 쉬운 표현으로 딱 한 줄 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 책을 읽지 않아서 그죠?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거를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없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죠? 그래서 탄생한 게 이 스키마북입니다 이 스키마북 그러니까 절대 이거를 너를 무슨 뭐 어떤 문학의 대가로 만들어주겠다 그런 거 되지도 않아 이거 보면 쭉 읽는 책이거든 근데 진짜 네가 아주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고민에서 탄생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맨 앞에 보시면 핵심 정량 필기노트도 들어가 있고 본교주당 연결된 것들 일목요일하게 그리고 각 장르별로 현대소설 그래서 현대소설에서 주요 작가들 평가원이 사랑한 작가와 작품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번 수능에 나왔던 박태원의 골목안도 박태원 이번 수능까지 이제 무려 평가원에 4번 출제된 작가입니다 너무 주요한 작가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 박태원이 대충 어떤 작품을 쓴다 이 정도는 좀 알면 좋겠고 특히 마지막 출제였던 19학년도 수능의 천변풍경 같은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작가를 선정할 때 어떤 주요 작가들 우리 문학사에서 그런 걸 선별을 하고 출제를 하게 될 때는 그 작가의 어떤 특징을 살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 가요대상 뭐 이런 것도 가수들의 대표적 히트곡 불의의 명곡 같은 것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작가도 똑같아요 박태원 하면 어떤 특징이냐 현대소설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19학년도 천변풍경도 딱 그랬거든 뭔가 어떤 그런 심오한 표면적으로는 이런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여기에다 이런 상징적 의미를 담아서 표현하고 이런 작가가 아닙니다 카메라 아이라고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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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듯이 그냥 보여주는 작가야 있는 그대로 세상 이거 그럼 네가 좀 약간 그런 특징을 좀 살짝만이라도 좀 알고 있었다면 19학년도 천변풍경도 장면이 그렇게 구성되었었는데 차이는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19학년도 천변풍경은 똑같은 이번에 골목안과 아주 유사한 양상이었지만 쉽게 출제를 했던 거고 골목안은 매우 복잡하게 나왔던 거야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게 다르지 않다는 거야 근본적인 측면에서 이게 쉽다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 어떤 어떤 팩트적인 어떤 요소 이렇게도 출제할 수 있구나 이런 감각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게 현대소설 파트 2회 3회 이상 출제된 작가와 작품들 특징들 그것만 정리하면 거의 뭐 현대소설사 우리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 고전소설에서는 이제 우리 본교제에 보면 그 클리셰 정리해 놓은 게 있고 그거 플러스 어휘 어려워 하시니까 어휘들 필수 어휘들 정리하실 수 있게 그렇게 정리를 해놨고 말이 어렵거든요 일단 고전소설은 그렇죠 그리고 현대시는 이제 수업시간에 하게 될 현대시 주요 코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대표자 대표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작품들을 수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 뭐 아무 작품이나 잘 읽을 수 있다 맞는데 이 기본 토대가 깔려 있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잘 돼 있는 친구들은 어차피 쉽게 쉽게 학습할 수 있을 것이고 아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책을 읽지 않아서 이랬던 친구들은 진짜 그걸 네가 단시간 내에 가장 효과적으로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스키마북을 통해서 아시겠어요 이 공백을 이 단시간 내에 가장 효과적으로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알겠어 자 마지막 고전 시간은 시조 시조 필수 시조 그래서 이 필수 시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이 작품이 꼭 시험에 나와서가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다음 그러니까 이런 세귤짜리 시조들 있잖아요 이게 확대되면서 연시조로 가고 이게 확대되면서 가사로 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다음 연시조나 가사를 읽을 수 있는 힘이 되거든 이런 것들이 깔려있는 친구 안 깔려있는 친구의 차이가 너무 큰 거야 알겠어요 고전 시가 편에는 그리고 여기 다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아까 산문처럼 필수업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요 고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키마북 사이즈가 핸드북 사이즈입니다 이건 작아요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편하게 들고 다니시면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실 수 있게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좀 흑역사 잃어버린 세월을 최단기간에 딱 필요한 것만 보완할 수 있도록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문학론 3종 세트 설명 끝났습니다 자 문학개념 메뉴를 가보겠습니다 문학개념 메뉴 목차 페이지입니다 목차 페이지인데 아까 이제 전체적인 취지는 앞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그래서 우리가 개념은 빠짐없이 별도로 좀 모아서 정리하자 그런 취지고 총 55개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고 자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거야 이 문학개념 메뉴의 부제는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문학의 본질과 필수 출제 항목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학의 본질과 필수 출제 항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그죠? 두 가지 문학의 본질과 필수 출제 항목인데 문학의 본질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어... 우리가 어떤 개념을 이야기한다는 거는 그냥 이게 어떤 뭐 학교에서 개념을 중요하다고 하니까 중요하다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문학을 통해서 인생을 배운다 문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어떤 개념에는 우리 인생에서의 아주 중요한 한 측면들이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보시면 특히 이제 이 문학의 본질 쪽에서 이 역설이나 반어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개념들 아니니까 아니 요거 막 이거 아마 그 차시 러닝타임이 거의 한 시간 정도 될 거거든 여러분들이 아니 반어 그냥 뭐 반대로 유해간다 뭐 한 시간이나 숨고 막 그러지 그럴 수 있는데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이 개념은 그 개념에 담겨있는 어떤 우리 인생의 모습 우리 사회의 모습 그런 걸 좀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 이게 작품을 보는 눈을 형상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문학의 본질 근데 여러분 저랑 하고 싶은 게 무슨 문학 교학 강의 아니잖아 지금 그치? 서울대 국문과 가서 무슨 교양 수업 들어보기 이런 거 아니잖아 소음생입니다 그래서 부제가 필수 출제 항목입니다 시험에 맞는 공부를 하자 그래서 제목이 매뉴얼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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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문학 개념 제목 뭐라고 쓸까 봐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매뉴얼 시험장에서 어떻게 써야 되느냐 시험장에 문학 개념 매뉴얼 이거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교재 내지 한 페이지예요 서술자의 부분인데 일단 개념 설명 쭉 하고 예시 작품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출을 통해서 이걸 확인합니다 쭉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포인트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네가 시험장에서 이 개념을 이렇게 판단해야 돼 문학 문제 풀다 보면 사실 작품 독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작품 독해는 어느 정도 됐는데 이제 선지를 딱 갔더니 와 이게 그 서술자에 개입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지 아 이 시에 영탄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이런 거 갖고 막 시간 끌고 문제 틀리는 경우들도 많거든 그렇지 그럴 때 네가 딱 판단할 수 있는 이러이러 이렇게 판단해라 기준을 딱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게 또 이 문학 개념 매뉴얼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미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학 개념 매뉴얼을 여러분들이 잘 학습하고 나시면 제가 장담하는데 문제 풀이 시간이 무조건 최소 5분 이상 줄어들 겁니다 많으면 한 10분까지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거 멈칫 멈칫 막 아 세모 치고 넘어가 맞냐 막 이런 시간 많이 써요 이거 세트마다 한 문제씩 나오는데 이거 특히 아꼈던 친구들은 효과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거 반드시 좀 학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간 단축을 위한 선지 판단의 기술이라고 목차 마지막 아예 좀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놨어 그러니까 뭐 네가 시험장에서 정 시간이 없으면 야 찍더라도 이런 것 좀 찍어봐 마지막에다가 살포시 하나 정리해놨습니다 이런 것들도 확률상 확률상 참고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문학 개념 매뉴얼도 설명이 얼추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 문학 개념 매뉴얼 마지막 설명 문학 개념 매뉴얼은 강의가 강의가 교재는 하나야 교재는 하나인데 강의가 두 가지 버전입니다 강의가 두 가지 버전인데 교재는 하나다 교재는 하나인데 두 가지 버전이에요 첫 번째는 이센셜입니다 요거는 현재 이미 다 왕강이 돼 있는 상태일 거예요 요거는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했는데 이센셜은 강의를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합니다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고 추임새도 많이 들어가요 추임새도 그래서 요거 친절하고 아주 자세하게 그래서 이거를 어 이게 기본이고 이걸 기본으로 수강을 해주시고 어 익스프레스 자 교재 똑같아 다른 교재 아니에요 익스프레스 강좌가 나중에 추후 업로드가 됩니다 요거는 뭐냐면 현장에서 진행할 예정이고 어 플레잉 타임이 3분의 1 이하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 이제 뭐 아까 우리 목차에서 총 55개 항목이 있다 그랬잖아 뭐 여기서 항목을 어떤 걸 빼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제 설명이 훨씬 압축적이래 그리고 진짜 필요한 것들만 꼭 딱딱딱 찍어서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잡소리를 거의 하지 않을 거예요 아 잡소리가 아니라 아 이제 추임새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 그치 그래서 약간 어떤 의미에서 설명이 좀 불친절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름방학 정도나 이때 수강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 요거 익스프레스 자 그래서 어 구체적인 건 나중에 또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업로드가 되면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버전이 있고 여러분들 그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이거를 일단 기본으로 먼저 들으시고 이거를 나중에 복습용으로 한번 활용을 하세요 복습용으로 어 봄에 한 것도 여름쯤 되면 다 잊어버리잖아 그치 그거 복습하는 거야 시간도 짧아지니까 훨씬 부담도 없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두 가지 버전 올라간다 교재는 하나다 교재 교재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그렇게 해서 문학개념 매뉴얼 설명을 또 또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학론 문학개념 매뉴얼 다 이제 설명을 끝냈는데 두 개잖아 어떻게 이거를 강의를 듣나요 공부를 하나요 그래서 마지막에 수강순서 정리입니다 자 네가 고3이나 N수다 그러면 병행하세요 같이 하세요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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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행하세요 왜냐하면 각각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잖아 뭐 월화수목금이 있으면 뭐 내가 월수는 문학론하고 그 다음에 뭐 화목은 문학개념 매뉴얼 하겠다 아니면 뭐 이틀은 문학론 이틀은 문학개념 매뉴얼 이렇게 가든지 그거는 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침에는 문학론 저녁에는 문학개념 매뉴얼 헷갈리잖아 하려면 그치? 그래서 병행 병행하세요 병행하시고 두 번째 혹시 너가 지금 고1이나 고2일 수도 있어 이런 친구들은 그냥 문학개념 매뉴얼에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요거에 집중해 요거 잘 들으시고 니가 나중에 고3 되면 그때 다시 요걸 또 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너무 문학론까지 욕심내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쉽지 않을 거야 너 내심도 빡세고 또 아직 수능이 메인이 아니잖아 그리고 시간이 있으니까 그치? 이거 문학개념 매뉴얼에 일단 집중하시고 그리고 넘어간다 그리고 넘어간다 알겠지? 그렇게 해서 수강순서 그냥 병행합니다 같이 진행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명 다 끝났습니다 아이고 설명 다 끝났고 우리 이제 김상원 국어의 모토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포테이션 잠재력 가능성이 어떤 저의 우리의 연구소의 열정과 만나서 그런 것들이 다 현실이 될 수 있기를 항상 기원합니다 정말 요번 문학론 문학개념 매뉴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려고 노력했고 학습해 보시면 아마 느낄 거예요 그치? 그래서 그런 점들이 여러분들에게 올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열심히 잘 들으셨죠 여러분들도 자 그럼 이제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제 말씀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